어금 부호 톱스타 뉴스 김지정 기자 어금 부호 톱파온 25시 어금 부호 이찬헌이 스튜디오에 춤바람을 몰고 온 어금 부호 바나나 날라 어금 부호 챌린지로 즐거움이 가득하다. 오는 9월 16일 월 오후 8시 20분 방송되는 jtbc 어금 부호 톱파온 25시 어금 부호에서는 추석을 맞아 소살 어금 부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어금 부호 작가 마가렌 미첼이 흔적을 쫓는 미국 애틀랜타부터 시간을 넘나들며 떠나는 중국 베이징 랜선 여행으로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재미를 선사한다. 이날 게스트로 출연한 조혜련은 명곡 어금 부호라 밤바 어금 부호를 리메이크한 어금 부호 바나나 날라 어금 부호를 선보이며 여행 전부터 mc들이 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2,000원을 비롯한 mc들은 중독성 넘치는 리듬으로 웃음이 폭발하며 신나게 춤 솜씨를 뽐낸다고 해 스튜디오에 춤바람을 몰고 올 어금 부호 바나나 날라 어금 부호 챌린지가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세계 속 한국인 탕구 생활에서는 덴마크 최초로 호떡을 판매한 청년 사업가 김이욱을 만날 예정이다. 한국 전통 디저트인 호떡을 덴마크 스타일로 재탄생시켜 1년 만에 코펜하겐 핫플레이스로 만든 김이욱은 하루 평균 매출까지 공개해보는 이들을 놀라게 만든다. 이와 함께 대륙의 기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중국 베이징 핫플레이스 랜선 여행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자금성의 네백 크기인 천단공원과 무려 3천 개의 노잠이 있는 판자위행 벼룩시장 등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베이징 명소의 mc들은 감탄을 쏟아낸다. 특히 한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만리장성 구간인 황화성 수장성은 자연과 장벽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으로 흥미를 도둔다. 이와 함께 물에 잠긴 만리장성의 풍경은 어떨지 베이징 랜선 여행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매력적인 목소리의 명품 mc 이찬원은 베이징을 소개하며 악센트를 살려 나지막한 목소리로 가시조라며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이어 조혜련이 어금 부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어금 부호 스칼렛의 명대사 애프터 올 터마루 이제 언어더데이 결국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거야 를 헬륨가스 먹은 듯한 목소리로 말하자 폭소를 터뜨린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석 맞이 세계 랜선 여행이 펼쳐질 어금 부호 톡 파원 25시 어금 부호는 방송시간을 30분 앞당긴 오는 16일 월 저녁 8시 20분 jtbc에서 방송된다. 김지정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gt. 2024년 9월 14일 연구 08 송고 nbsp nbsp sms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20분 연구 08 송고 nbsp sms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20분 연구 08 송고 이를 터뜨린다. 20분 연구 08 송고 이를 터뜨린다. 21분 연구 08 송고 이를 터뜨린다. 21분 연구 08 송고 이를 터뜨린다. 감사합니다.